감사합니다. 같이 옵니다. 시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 폼인사. 내가 먼저 인사할게. 잘됐어. 오는데 그냥 와서 아는 사람끼리 대화를 했는데 모르고 그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인사하신 분 있어요? 다 인사. 안했죠? 이 자리로 좀 널 보면 다 같이 인사시키고 싶어요. 왜? 그동안 못 봤으니까 보고 싶었으니까 악설도 잘 지냈어. 내가 보고 싶었는데 많이 하자. 칭찬을 많이 하자. 그래서 이 노래가 현승이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. 이렇게 내가 인사하고 뿌린 대로 거두려야 돼. 커피 한잔 사줬으면 그 사람은 300만원씩 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늘 칭찬하고 인사 잘하고 전화도 먼저 하는 거. 잊지 마시고요. 원주에서 이렇게 인생 이모작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항상 먼저 가가가자. 그래서 지금 저를 이렇게 보세요. 옆으로 와야지. 허니가 삐뚤어지면요. 집에 갈 때 허니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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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가 아파. 여기 타는 거 왔대요. 저를 보시고요. 간주 때 남대는 손. 하하하하 자 연습 한번 하고 시작 시작!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나 하 할 때는 하지 마라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득히 봐라 한번 세 번 탔고 세 번 먹고 세 번 귀찮아 그래서 다 쌉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 애플을 사귀지 마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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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애플을 사주지 마라 전의자로 우리의 위로 번호 흥약의 위로 일찍을 잃어버리 우리의 인생에 찬양하는 칭찬이요 사랑으로 찬양을 보죠 선물처럼 홀리베리 한 번 낙소 칠 것 같아